오빠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길 올라갈 수가 있다? 오빠가 여기를 혼자 올라가서 이렇게 타고 올 수 있으면 좋은데 못 타잖아 그치 어, 이렇게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어 일단 일로 넘어가 볼까? 반대로 넘어가 봐 와, 여기 택도 없어 한번 가봐, 앞으로 아, 미친 벽이네 저거 완전 아니, 되게 높네 어, 넘어서 넘어선 안 될 곳을 넘었나 봐 왜? 돌아갈 수가 없어 아니야, 거짓말이야, 너 컨트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도, 아,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네, 어제 GTA는 안 올라옵니다 어, 됐다 그렇지, 그걸 여기서 내가 여기도 올라갈 순 있는데 이 오빠를 어떡한 다음? 오빠가 여길 타서 여길 올라가나? 아니, 그러면 나를 올려줄 사람이 또 없는데 아니, 나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가면 되겠다 거기에 너가 어떻게 여기서 뛰어? 여기, 여기 여기서 이렇게 뛰어서 여기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? 뭐, 못 올라갈 거 같은데 내려와봐봐 우선 해봐봐 여기서 이렇게 뛰어서 몇 정도는 올라가잖아 아, 아, 오케이 그럼 윗방울에 내가 올라... 내가 혼자 타고 가면 되고 어, 윗방울에 내가 타는 거네 어 저거에 오빠가 타서 올라가 봐 나, 나 여기 올려줘 그어라 그냥 아아 올려, 뭐 방울 탈 필요가 없어 어, 어 자, 가 이제 자, 그렇지 두근두근 두근두근 알... 콩 아이고 아 아, 노을 멋있다 여기는 낮에 노을보는 재미에 아니야 어, 저거 뭐냐 그거를 나 UFO 발견한 거 같은데 지금? 잠깐만 한편에 쾅 됐다, 오빠 밟아요 오빠? UFO UFO 나중에 UFO 나중에 봐요 네 막 어, 뭐야 ㅋㅋㅋㅋ 어, 잠깐만 망했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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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타고 다시 아니야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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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가는 거야 빨리 와 와 그냥 와 제발 제발 와 제발 으아 Dutch 죽어 나를 비춰? 너는 거기 안 있어도 되는데 엄마야 얘 뭐예요 너 안 와도 돼요 아 그래요? 응 너 여기 있어요 네 아이비 자 이렇게 와서 내가 올라가서 탕 탕 먹어야지 이번이 거라 다 날라갔네 아니 저쪽부터는 그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거 구름 타는 거 같은데 아 잠깐만 내가 이거 또 건너가는 건가 보다 맞네 역시 난 천재 아 이거 이거 하고 응 구름 타? 아이고 무겁네 오늘 튀김하고 떡볶이 얼마나 먹었어 아 야 엄마 먹다 남은 거 먹었어요 이건 또 뭐야 개 암덩어리야 아 이거 쉽다 오빠 글로 지나서 밟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내가 널 올려줘야 돼 이리 와봐 아니 이리 와 여기를 올려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는 안 되나? 그렇게도 될 것 같은데? 잠시만 내가 가볼까?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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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너무 높아 어떻게 하냐면은 이리로 가 그냥 이리로 들어가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아 아 아 아 아 나를 올려줘서 나를 올려줘서 오빠 추진력 얻고 나는 내려와서 그냥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? 그치? 나를 올려줘서 어 아 오케이 해봐 자 아니 여기는 둘 다 그냥 아니야 어 이렇게 올라가고 너 올라가 너 올라가야지 어 어 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던져줄게 오케이 하나 둘 셋 셋 아니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어 이거 밟아요 뭐야 누군지 미 하나 둘 셋 나봐봐 난 진짜 춤춘다 아니 사람이 왜그래 뭐가 오빠 내리 가야 되나 보다 여기는 방법이 있어 일로 와봐 나 올려줘 가만히 있자 너 절로 가 아 나 하생 너는? 내가 쪼여서 쪼, 쪼길 될까요? 아 내가 먹어야지 나 좀 올려주지 알았지 일로 와봐 자 하나 둘 셋 오하하하 이것도 올려줘 오빠 어떻게 가요? 기다렸다 타고 잠깐만 그냥 이 고구미에서 뛰어봐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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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? 하나만 하면 되지 하나 둘 셋 그렇지 저거 안 먹어요 뭘 먹어요? 저거요? 하나도 안 먹었네 뭘요? 저거 터트렸잖아요 먹었잖아요 방금 안 먹었어요 나 바로 먹었는데요? 안 먹었어요 나 바로 먹었어요 나중에 녹화 영상 보세요 나는 먹었다고 떴어요 아니 아니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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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몸이 커서 안 밀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지금 키보드로 서로 엄청 밀고 있었어요 아 둘 둘 둘 둘 둘 아 안돼 나도 지나가서 저에서 한 방에 올려줄까? 어 그래 하나 아니요 오빠 흐흐흐흐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뭐였지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나 엄마랑 인사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우와 어 나 지나갔어 자 됐어? 안녕? 어 어 거기 바이차 아이 참아 하하하하하하 대기주얼 죽어 아이 미쳐 주다다다다 차 아 아 아 오빠 오빠 이거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거 밟아주면 그죠?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걸 어떻게 가요? 글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잘해봐요 우앗 안녕 어 진동봐 난리났어 패드 진동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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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이래 하하하하 잠깐만 천장에 가자 하나 둘 셋 지금 그렇지 어떻게 하는거지? 너도 올라와야 될거 같은데? 어 근데 내가 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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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방금 됐었는데 무서웠어 닿아야지 다시 점프 뛰는데 근데 올라와서 뭐해 우리? 뭘로 여기 여기 우리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갔었어야 됐나봐 뒤로 한번 가보자 어 거기 있어봐 내가 가야되나? 여기 너야 여기 너야 여기 너야 여기 너야 넌데 문제는 하나 둘 셋 무서워 잠만! 아 되자 어차피 여기니까 여기서 날 먼저 올려주고 가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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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올려주면 되지 맞나? 아 못 올려주네 어 잠깐만 오빠 이거 이거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핫 여기서 여기서 뛰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안 되네 아르르르 으악 쫙 어떻게 안다 어떻게 하지? 좀 더 뒤에 가볼까? 너는 밑으로 들어와 어 아니 근데 너는 밑으로 들어와 빨리 오빠 올려주면 나 그 다음에 내가 해결 방법이 없어서 아 맞네 야 아 나 큰일났다 아 아 아 죽으러 죽고 올게요 아 안 죽어져요 더 일로 와봐 그냥 뛰어내려 와와 쭉 와 아 조졌다 이거 둘 다 둘 다 망했다 리스타트 리스타트 네 네 세상에 이런 게임이 있나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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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이거 이거야 조졌다 뭐야 쌤 오늘 안 먹어 전데 짠 짠 짠 짠 짠 자 짠 ации 이거 아니 일로와 오버리 위에 올라와 하나 둘 셋 여기서 점프로 앞을 이렇게 자 그냥 이 고구미에서 떼어줘요 여기서 네 엄마 무서워서 못 가겄어 방언 터지는거 봐 하나 둘 셋 으 어라? 나는? 오빠는 개 타고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와서 요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헛! 헛! 쭈아아아악! 이거지 무거 오우 빠른데 못 가지요 무거워! 헉! 으악! 빨리 가요! 빨리 가면 살 수 있어! 빨리 가면 저거 먹을 수 있어! 빨리 가면 저거 먹을 수 있어! 자 결국 너가 아까 거네! 결국 본전이네 아 머리에 머리 부서지겠다 우선 내가 내려가서 아니 내가 널 올려줘야지 아 오케이 그리고 나와 나오는게 아닌가? 근데 내가 여길 올라갈 방법이 없어 이렇게 짧아 어떻게 하지? 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오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다음에 날 올려주고 도로 이렇게 해서 나와야돼 말이 쉽지 말이 쉽지 말이 쉽지 허라 말이 쉽지 말이 쉽지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? 아이씨 미치 잘 안되는데? 잠깐만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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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짜이다 대각으로 움직이면서 늘려 차달 again 좟아 todas 아이씨 나 어이구 장난아냐아 으아아ㅏ아 низ 아형 될 것 같은데 크으으음 대고 같 크으음 앗 끝부 scallop 애초에 오빠를 먼저 보낼수가 없어요 저 앞에 진행을 하려면 내가 밑으로 내리 가야돼 오! 됐거 같애 오빠! 희망 주지마 아! 나 모르겄다 아 미친 꿈 야 너 이쪽으로 와봐 아 오빠! 오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되잖아 어 맞네? 아니 아깐 이게 안가졌었거든 안가졌었지 가지네 나..나는요? 나 어떻게 가지 어떻게 방법이 없나? 더 높 뭐가 있을텐데 이게 아닌가봐 그러면 그래? 오빠 설레잖아 저거 아.. 같애서 컨트롤 개 열심히 해야돼 이거 하려면 아 오빠 안 돼 안 돼 이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애초에 이쪽으로 와봐 애초에 한번 시도나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내가 저쪽으로 나를 저쪽으로 올려줘 어떻게 올려? 아 여기 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 위로 올라가서 저쪽에서 던져주면 될텐데 네 네 혼자서 올라갈 수가 없네 이런 또 올려줘야 돼 아니면은 네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긴 있어 어 우선 올라가 봐 어 일로 와봐 저기 올라가 봐 일로와 응 다시 다시 날 타 아 아 그렇네 자 올라가 봐 하나 둘 셋 내가 여기서 던져줄게 응 올라와 이쪽으로 와 아 여기서 자 하나 둘 셋 잠깐만 이렇게 올라오면 너는 어떻게 아 나는 일로 가지 이렇게 가면 되지 어 오케이 이거야 왜 맞아 아 오빠 나올 수 있지 맞아 맞아 똑똑하지나 똑똑하지나 아니 내가 아니 전대 내가 저야 여기 잘 가야된다 커어라 떨어지면 그냥 끝이야 처음부터 다시야 어떡하지 여긴 나 혼자서도 올라갈 수 있어 내가 거기를 가서 오빠를 올려줘야되는건가 아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못가나 못가요 네 왜요 나갈 때 저 턱에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게 그 뱀이에요 안돼 안돼 우선 가봐 저쪽 한번도 안가봤으니까 우선 여기까지 오는거 알았으니까 네 넘어가 봐 막혔어 네 뭐게 그럼 이거 그냥 오빠 쟤 무시하고 일로 넘어와 일로 그냥 가자 아 쟤 안 먹지 말고 어 버리자 이렇게 어떻게 해 미세 당했습니다 미세 당했습니다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말좀 해주지 그랬구나 끝났어 끝났어 나왔어 안 나왔잖아 가자 이제 하 하 하 헤헤헤헤 노랫소리 나오면 돼 노랫소리 나올꺼 아니 무슨 검은하면서 멈췄어 너도 멈췄어? 아니 까빡거려 헤헤헤헤 다시 켜야지 뭐지? 응 저걸 무서워해요 바보여 바보 어렸을때 개한테 물려서 그래요 하하 그쵸 개 눈깔로 보여? 아니 개한테 물렸는데 애기 때 응 내 몸보다 더 큰 막 세포트 같은 거에 물렸는데 어 밤마다 악몽을 꿀 때 어 별 별이 하늘에 별이 어? 엄청 많은 꿈을 꾼 거야 계속 어 그래서 막 짜잘짜잘한 거 많은 걸 보면 무서워 들어와 응 응 어 오늘 하늘 너무 이쁘다 불사조 같다 거기 공기가 안 좋은가봐요 왜요? 공기가 안 좋을수록 노을이 예쁜 거예요 아 그래요? 네 공기오염이 심할수록 붉은색이 많이 나서 노을이 예쁘대요 헐 어저께 비와가지고 먼지 다 씻겨내려갔는데 나는 되게 푸르딩딩 멋있는데 아 이쪽은 해가 지는 쪽이 아니구나 뜨는 쪽이구나 최소 지구 멸방 그럼 서울은 노을 개좋겠네 예 거기까지 합시다 아닌 거 같으니까 반대인 거 같으니까 들어오고 있어? 원래 색감장에 엄청 많아 왜 또 세션이 안 맞지? 너가 초래해봐 오빠가 이제 안 와 담배 또 무셨어요? 아 사탕이에요 사탕 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늘 개이뻓이야 늙을수록 노을이 좋아진다는데 오빠 다시 초대해봐요 나 아예 껐다 켰어요 아 알았어 나 아 한 여자가 멀어져가 남자는 노래 부르지만 한 명더 또 먹어요? 예? 아니 아까 먹다가 얹은 수박이요 돼지 아니 아까 먹다가 얹을거야 수박 돼지 수박 이걸 몇판을 깨는거야? 아니야 내가 가서 줄게 넘어 같이 가면 돼 서로 올라가서 그렇지 그러고보니까 이거 패드로 했었나보다 응 일로와 그래서 내가 키보드로 해서 못하겠었었구나 못하겠어 썼었었구나 어쩐 패드 진동이 장난이 아니구나 하나 둘 셋 도둑 잠만요 이거는 아 됐어요 잠만요 노랫소리 좀 줄이고요 내가 혼자야겠군 내가 혼자서 해낸다 먹 자아 잠깐만 아직 어 갔네 좀만 피하고 있어 들어가 있어야지 또 요런 땐 머리가 좋아요 가자 그렇지 깔끔하잖아 안녕하세요 좌좌 좌좌 위에 올라왔어 어떻게 하더라 이거 이거 내 내 내 내 내 내 내 저거 일단 먹고 저기 나 올려줘서 내가 점프해가지고 올려줄게 어디가요? 이거 뭐에요? 나 올려줘요 몰라 하나 둘 셋 팽 파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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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먹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저거 왜이래 왜이래 무시하고 가야제 엄마! 나 올려줘요 또 키보드로 하다가 패드로 하려니까 모르겠네 어? 저쪽으로 올려줄게 어 하나 둘 셋 오빠가 가요 하나 둘 셋 잠깐만 다시 할게 키보드로 하자 자 하나 둘 셋 다시 하자 자 이쪽으로 해줘요 하나 둘 셋 됐어요 먹어요 가자 깼다 이거 뭔가 느낌이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나보다 드립을 좀 피파 좀 했거든 아 밑에야 둘 다 둘 다 미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퐝 Bilder 나는 피는다 이거 밟고 저쪽 왼쪽으로 뒤로 fra 야 왼쪽 왼쪽 빨리가 빨리 빨리 내가 뭘 내가 올라갈거야 가! 자 내가 깨! 다시 할 일 많네 저기 피한 다음에 하나 둘 셋 가자! 나 올려줘 아니 내가 올려줄게 깔끔하게 죽었다 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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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나 되게 천천히 했어요 자 천천히 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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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미안해요 자 자 자 뭐야 언제 죽었어 나 이미 죽었어 바로 왼쪽으로 뛰어 그냥 자 가 그냥 가 바로 왼쪽으로 뛰면 떨어지면서 맞네 자 다시 하나 둘 셋 자 자 쿵짝 쿵짝 그렇지 옳지 옳지 됐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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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됐어 가 넌 가 머리가 커야? 근데 오빠 여기로 오빠가 가잖아 여기는 아 저기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는구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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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은 너가 올라갈래? 지금 너 저거 계속 피해야돼서 오빠가 피할게 그러면 자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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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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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제물로 쓰지마 제발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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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식사하고 오세요 잠만 이거 점프로 피할 수 있어 점프로 그렇지 자 점프 하나 둘 셋 자 가 와이프 짱 어렵지 자 자 점프로 자 자 자 자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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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빨리!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흐흑 빨리 가 흐흑 엄청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흐흑 흐흑 아니 자고 봄에 흐흑 실속하지마 배두잡아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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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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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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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흐흑 오오 데카르트 염색했대요 흐흑 자아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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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흑 오지마 야 미쳤어 왜와 이거 죽었어 야 왜이래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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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글끌었어 아 준비하면 갑자기 점프 놓겠지 왜 흐흑 어 화장 안 지웠는데 얼굴 막 비볐네 웃다가 흐흑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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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와 이거 너가 아래에 있어 그냥 너가 잘 피한다 흑 흑 흑 흑 흑 가 흑 칭찬하면 안 돼요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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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다 됐어. 다 됐어. 다 됐어. 다 됐어. 아 미치해. 어머. 파미안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점점 못해지는 병 걸리셨나? 아니 왜 자꾸 아까 똑같은데도 부터. 왜 그래요. 진짜. 아 펜커님 감사합니다. 아 이 미친. 미안. 이번엔 미안. 왜 그래요. 알았어 알았어. 미안해. 나 이번엔 못하면 안 되는데. 왜 이번엔 잘해야지. 어 다행이다. 오빠 먼저 죽었어. 아니야 아니야 같이 죽은 거지. 아니야 먼저 죽었어. 아 곶감님 감사합니다. 야 아으으으으으으으으. 진짜 밥 먹고 와. 밥 먹고 와. 괜찮아 밥 먹고 와. 가. 왜 그래. 으으 으 어워 preparations 하고 가. 너가 왼쪽!!! 안 가. 멍청아. 하. 장 이렇게. tyreoohibalists. 아... 아 쿵이. ㅋ ㅋ ㅋ ㅋ 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혼자 남아도 난리다 이거 빨리 해줘야 되겠다 가 그렇지 가 가 커워라 잠깐만 아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어 어 게임 여기 수정하고 싶다 아니야 오케이 내가 안 죽었지 아니요 반대쪽은 못 가요